우리 좀 만나요, 아가씨. 할 얘기 있어요. 바로 갈 테니까 장소 찍어보내요. 미리네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들었어. 그냥 언니랑 오빠랑 가면 되지. 쟨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 그 오빠 동기 누구랬지? 웅기? 꼭 그 사람이랑 같이 놀고 싶었나봐. 도, 도, 도식이는? 몰라? 오빠는 나가고 없는 거 같은데? 그래, 그럼 나 은진이 카페 좀 잠깐 다녀올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어, 알았어, 세연님. 미리네 깨면 내가 놀아줄게. 고마워, 아가씨. 너 왜 나와있어? 너 아직 점심 전이지? 도식이가 참치마요 김밥 좋아한대서. 너 지금 참치마요 타령할 때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다. 니가 들어가서 직접 봐. 참지 마라. 영희씨.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늦었네요 세연님. 세연님. 경준 오빠까지 부를 줄은 몰랐네요. 뭐, 삼자대면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하... 장경준 씨는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차라리 잘됐네요 아가씨. fiz enduring 그런걸 왜 하러, 좋아하. 이öyle님이段 씨는 우리의iku 안하신다. 그 hogy만 저에게는 이로는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